팔려고 하다가 또 그거 팔고 어디 가볼까 하고 딴 데 둘러보다가 집값이 다른 집이 자기가 조금 나은 곳에 갈라 하잖아요. 그러면 또 올라 있어가지고 또 안팔고 막 그런다니까. 금액을 그러면 1억 3천에 좀 맞춰가지고 좀 보자 이라면 모르겠는데 금액 1억 천에 지금 빌라 1억 천짜리가 빌라가 나오질 않아요. 이천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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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세요? 1억 2천까지. 1억 2천까지.